암기는 반드시 뭐뭐 하기 전에 끝내야 한다라고 할 때 요 뭐뭐에 들어가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가 수면이고요 두 번째가 낮잠 세 번째가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외울 때 특히 이제 공부할 때 뭔가를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의식적으로 머리에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해도 그 다음에 되면 다 까먹은 경우도 있고 그죠? 어떤 때는 또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불현듯이 갑자기 뭔가 기억이 정리되어 있거나 또는 떠오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뭔가를 내가 의식적으로 외운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머릿속에 다 저장되는 게 아니고요 해마라는 관문을 꼭 지나야 됩니다 이 뇌의 여러 가지 이제 구성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해마라는 애가 바로 이 기억을 정리하고 기억력이라는 걸 조금 관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해마는 그럼 언제 움직이느냐 바로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해마라는 애가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창고들을 좀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말하자면 뭐 이삿짐 같은 걸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방에는 요거 놔주시고 저 방에는 저거 놔주세요 이렇게 해마한테 시키는데 자꾸 뭔가 짐을 막 주면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? 해마가 정리할 시간이 없겠죠? 그래서 해마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을 집어넣지 않고 있을 때 바로 잠을 자고 있거나 낮잠 잘 때도 마찬가지겠죠 세 번째로 뭔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깊은 호흡하면서 명상하거나 이렇게 뇌를 휴식을 취해줄 때 이럴 때 바로 기억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뭘까요? 우리가 보통 시험 기간에 밤을 새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밤 새서 공부하는 건 사실 기억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? 맞습니다. 이거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즉 이걸 인지 불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어떤 심적인 머릿속으로 생기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우는 거지 실제 기억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잠을 자야 된다고 그러면 어? 변호사님 그냥 많이 자는 게 중요한가요? 아니면 조금 자면 예를 들어 3시간, 4시간 이렇게 자면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?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사람마다 내가 얼마만큼 자야 되는지 저는 이거 몸이 이제 건전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용량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수면의 용량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하나 좀 아셔야 되는 거는 내가 뇌가 쉬는 수면 그 다음 해마가 기억을 정리하는 수면을 논 램 수면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뭔가 내가 무의식이 깊게 들어가서 꿈도 안 꾸고 그냥 진짜 깊게 잠자는 상태겠죠 이때서야 비로소 해마가 영차영차하면서 기억을 정리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잠에서 깨면 될까요? 이 논 램 수면 상태에서 깨면 되나요? 안 됩니다 얕은 수면 상태에서 깨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친구 이렇게 졸 때 옆에 딱 보면은 눈알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경우 본 적 없으세요? 이게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얕게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수업 시간에 물론 깊게 잠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능력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때 딱 깨워야 금방 딱 잠에서 깨죠 이래야 뭔가 좀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즉 우리가 이 얕은 수면의 상태에서 깨는 게 중요한데 이 얕은 수면의 상태로 가는 게 바로 1.5의 배수로 잤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시간 반을 잤다든지 3시간을 잤다든지 4시간 반을 잤다든지 6시간을 잤다든지 이런 식으로 잠을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막 짝수로 주무신다든지 이러면 예를 들어 2시간 잤다든지 4시간 잤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내가 깊은 수면에 들어갔을 때 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할 때 3시간 정도 잤었는데 이게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저도 예전에 이제 막 논문 같은 것도 찾아 읽고 뉴스 기사도 읽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내가 최소 한도의 수면을 취해주면서 기억을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 기억을 정확히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나의 뇌에게 좀 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계획을 좀 무리하겠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동그라미 들어간 세 가지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? 맞아요 수면이라든지 낮잠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뭔가 뇌가 쉬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뭔가 세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잠을 자기 전에는 이 계획이 다 실행되고 정리가 된 상태여야 됩니다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요 이번 시간은 물론 기억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취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하루하루 실패가 쌓인다 그러면 무기력도 함께 쌓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뭔가 많은 양을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고 대충 보고 내일 또 복습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은 양이어도 한 번 확실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대충 3,4번 보는 친구들보다는 정확히 한 번 양이 좀 적더라도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나의 기억으로 집어넣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서 그럼 또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? 맞습니다 매일 복습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뇌에게 사실 정보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대상들은 체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 체계라는 거는 전체를 한 번 쭉 보고 나서야 한 번 잡히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맨날 이거 복습하고 저거 복습하고 어제 했던 거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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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습만 한다면은 뇌가 지쳐버립니다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습이라는 건 어제 했던 정도 가볍게 떠올리는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는 애초부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뭔가를 집어넣은 적이 없기 때문인 거지 복습을 안 해서 날아간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를 보지 않고 시간을 뇌에게 많이 줄수록 기억은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다시 떠올렸을 때 레미니센스 효과라고 그러는데 기억이 강화되는 과회상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점차적으로 세집니다 그래서 대충 보고 여러 번 보고 복습 매일하고 이런 것들이 암기에는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다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끝내지 않고 제가 직장인 분들께도 공부법 많이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설명드리냐면은 반드시 자기 전에 인풋 끝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는 그냥 그때부터 아웃풋하시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보통 이제 댓글을 뭐라고 달아주시냐면 변호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잘 되던데요 이때 잘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다음 뇌과학 쪽으로 정말 잘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분이 좋은 건지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뇌과학의 원리상으로는요 해마가 기억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날 조금 피곤하더라도 적은 양이어도 보고 잠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? 그래서 공부 직후나 취침 전에 내가 공부할 걸 좀 정리를 해두면은 자기 전에 내가 이런 어떤 전반적인 걸 볼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복습법 영상에서 좀 다룬 적이 있으니까 리뉴얼 2.0이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암기라는 거는 한 줄로 딱 기억을 한다면은 자기 전에 반드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자는 동안은 기억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자고 일어나서 다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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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